CME 그룹의 돈육선물, 상품코드 HE는 돼지고기 가격 변동으로 인한 투자기회와 리스크 관리 목적의 해지 기회를 제공합니다. 돼지는 한 번에 많은 새끼를 낳으며 단 6개월 정도면 도축이 가능한 250파운드까지 자라게 됩니다. 도축된 돼지는 약 90파운드의 저지방돼지고기를 생산합니다. 또한 돼지고기는 생산자가 일정 수준 분산되어 있지만 미국의 경우 생산량 대부분이 노스캐롤라이나 미네소타, 일리노이에 집중되어 있으며 미국은 세계 1위 돼지고기 생산국입니다. 돈육선물 1개 약은 4만 파운드이며 최소 가격 변동폭은 파운드당 0.00025달러 즉 10달러입니다. 미 중부 표준 시간 기준 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5분까지 거래됩니다. USDA 미국 농무부 보고서는 돈육선물을 거래하는 시장 참가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USDA는 분기보고서에서 대상 집단 규모와 관련한 중요한 데이터와 함께 다양한 종류의 돈육 집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월간 도축 보고서와 함께 매주 또는 매일 발표되는 미국 내에서 사육 중인 돈육 집단 규모 및 도축 관련한 추가 정보들은 돈육선물을 거래하는 트레이더들에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트레이더들은 이와 같은 다양한 USDA 보고서와 함께 기후 및 곡물 시장의 정보들을 함께 고려해 거래 전략을 수립합니다. 대부분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돈육 역시 계절적 요인으로 5월과 7월 사이에 가격이 최고점에 이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가격 변동은 종종 돼지의 주요 사료인 옥수수 가격에 따라 밀접하게 움직입니다. 옥수수 가격이 비싼 시기에는 돼지를 원래 도축 중량으로 사육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 돈육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10월과 11월의 옥수수 수확기에는 돈육 가격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하락합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육류 소비가 증가하고 이들 국가들의 육류 수입이 증가하면서 돈육 수요 구조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류 소비 증가는 특히 중국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중국은 돼지고기의 주요 생산국이자 소비국입니다.